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한번 찾아보세요 잘생겼어요 나 그래? 투게더 바이 투게더가 어떤 분들이냐면 엄청 잘생기셨어요 엄청 잘생기고 조각자 같기는 한데 너무 조각 같아가지고 다 똑같이 생겨보여 나는 나만 그래? 나한테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머리 스타일만 봤고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지 관심이 갈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요즘 여자 연예인들도 그렇고 남자 연예인들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다 너무 똑같이 생긴 것 같아 투게더 바이 투게더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게더 바이 투게더 하니까 투게더 아이스크림 두 세트 주는 것 같네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두 개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하하하하 장다영님 지금 전화로 남자친구가 노래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채팅을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있어 아우 이게 어떡해 노래 집중 안 하실 거예요? 별로 안 좋은가 봐 보통 남자친구가 전화로 노래까지 불러주고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어우 너무 감미롭다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사랑스럽다 어머 너무 좋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채팅을 치고 있어 감미로운 남자친구의 노래소를 들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들여주고 채팅을 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장다영님 근데 그거 진짜 애인도 아니라면서 가짜 애인이라며 그냥 애인인 척만 해주기로 한 친구잖아요 뭐 뽀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하하하하 그런 애인이 노래 불러줄 때 집중을 해야지 안 그래? 기아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짜증나서 저러는 거 아님?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아 웃겨아아 뭐야 이게 뭐한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언니 너 너 방금 되게 리얼했다 이랬어 하하하하 언니 메리키야 왜 안 나왔어 아우 그거 나왔어? 우리 맨날 편집하는 것만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거기가 히든카드래 우리가 하하하하 아우 히든카드로서 시청률 저조에 질 때쯤에 우리 쓰기로 했어 하하하하 아우 거기서 우리 같은 부부 우리 커플은 그 특별한 커플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쓰면 큰일난다 그러더라 한 시즌 한 6, 7 넘어가야 됐죠? 6, 7쯤? 그때쯤 이제 반전의 기회로 쓸 사람 없을 때 부르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6, 7 뭐 정말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구원토수로서 히든카드로서 우리가 또 나가기로 했지 기다려 보니까 아직 그거는 이제 마음이야 연락은 못 들었고 속마음을 내가 짐작하는 거야 오늘 열어한테 고도나가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안나 되는 거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안나 시즌2 캐스팅 안나의 두부조림 하하하하 거짓래시피라고? 하하하하 안나의 두부조림 이거 프랑스에서 배웠다고 아우 프랑스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니까 이거 파리했어 저 파리 목마르뜨 언덕에 썼던 제일 유명한 명장님께서 저한테 전수해 주실 방법이에요 하하하하 이거 딱 그림만 보고 다 맞추면 베라 베라 그렇지 마니아 하하하하 베라 준다는 주 하하하하 베라 기쁜티콘이라도 준다는 주 이거 이 동안 보고 다 맞추면 하하하하 베라 마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줬으면 왜 상의 없이 왜 그러냐고 소트를 잡았을 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